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원주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천여 회원사들이 원주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 원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주사랑상품권과 일단시켜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소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